라이언즈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친 순간 홈런인 건가요? 네 홈런인 건 생각은 했는데 어디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순간 좀 안 넘어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엄청 빨리 뛰어가지고 네 좋았어요 많이 때리더라고요 누가 많이 감정을 실어서 때리던가요?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대로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네 코치님께서도 보내주시고 프론트 직원 형께서도 보내주셔가지고 영상 많이 봤어요 네 저가 좀 어렸을 때부터 NC에 선시현 선배님을 좋아했어가지고 아마추어때부터 후련이 계속 다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선배님 약간 플레이하는 모습 보면은 좀 안정감 있게 좀 플레이하기도 하고 팀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모습이 좀 좋아가지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안 그래도 피자 돌리려고 했는데 피자 이제 너무 많이 돌렸다고 커피 살 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또 커피 살 예정 네 아직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남은 경기 일단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